이거 맛있다 대박이야 대박 사이즈 조금만 닦고 있네 야 넌 나한테 시집 와서 정말 허가 난다 하늘에 계신 장인여러도 얼마나 흐뭇하실까 하늘에 계신 장인여러도 불안불안할까 자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잖아 내가 자기를 보호하다기보다 그치? 아니야 자기가 나 보호하는 것 같아 아하이즈 아하이즈 안 돼 이리와 고호 노골이 아니에요? 이 옆에? 그렇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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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reasing 욀 고conom 나빼 zäh오 chore 왜 이거 세워 놓고 싶은 게 쪽팔리잖아 아핳 아틀라타 철판이 언제부터 잘 쪽팔렸어 쟴보 뭐 ک beg vou ilar Dev Eu kov 항상 애들 죽을 주는 날도 엄청 빨리 오고 나가는 건 맨날 빨리 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고난의 시기가 있더라도 봄은 항상 온다 이거야 애들 죽을 주는 날 빨리 오면 봄이 아니지 No matter what springs coming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차 많네 오늘 뭔 일이에요 얘는? 포기잖아 거기만 꽉 찼고 다 널널하네 직원들 찬가 봐 손님 파킹하는 데는 얼마 없고 직원들만 야 여기 타코맥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있지 타코파를 잘 오게 다 오늘 테이블 안 잡고 자 이쁘게 가요 여기 왔다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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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왔다 진짜 구메파킹 오징어 자 자 합시다 참고맨 일단 너 언제 일로 왔니? 음 맛있는데 아까는 처음에는 별로였거든 근데 솔직히 와야되면 맛있어 솔직하게 그렇구만 안쪽팔려도? 안쪽팔려도 나는 나 여기서 육장 갈 수 있어 여기가 우리 추억의 장소지 그럼 여기는 다 내 친구들 여기서 만날 친구들은 다 여기서 만날지 아니 조자사람들은 왜 이렇게 벽에다 낙서를 하는지 모르겠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벽에다 낙서를 해 조자는 문명률이 높아 자기야 그래서 애들이 시간날때마다 술 취해버려서 연습하는거야 진짜 왜 이렇게 낙서를 해 영국장에다가 낙서가 예술이 되니까 또 어차피 편집할 때 다 잘릴텐데 뭐 내가 얘기한거야 90% 잘려 참나 요구만냄자 같이 요구만냄자 퍼펙트 타이밍 요구만냄자 아 요구만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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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 소스가 없어 보여서 좀 없어 보이잖아 요구만냄자 알았다 요구만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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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화기는 빛이 별로 안 들어가서 꼭 막 영화처럼 나오네 어깨에 보면 잘생겨버려 나오는데 뭐 보는 꼭 있지? 우리 할머니 같아 너무 말라서 미안합니다 누나가 먹는 걸 다 먹으라고 우리 텍사스 갔을 때 윙 가게 하나인가? 윙 스탑 다 맞다 맞다 윙 스탑 이렇게 많았어 윙을 그만 먹으라는 얘기였었어 텍사스 이거 맛있다 대박이야 대박 사이즈 조금만 딱 끓인다 꼭 시끄럽게 해 야 넌 나한테 시집 와서 정말 호강한다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도 얼마나 흐뭇하실까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들이 불안불안할 거 아니야? 하하핳하핳 하하하핳 격단을 쓰려 우리 애기 우리 딸남의 성질이 또 저거 피해당하는 게 아닌가 불안할 거야 딱 이제 소개 좀 시작해? 알아 나랑 틀린 점은 과묵하다는 거 맞아 말씀이 없으자는 거 제일 차이 같지 않아 근데 가게는 뿅이고 우리 아빠는 오영이라는거죠 오영들은 좀 가믹하지 않나요? 어차피 못 쓰는거에요 Pretty good! Awesome, awesome Can I ask why your video taping? I'm just curious You too I guess the main YouTube Oh nice! Just type in ATL, Korean And you'll see Alright, I'll have to check it out Oh hi you too Hey! Just talk to me Don't have fun 귀엽네 요거는 저기 응 여기 이렇게 돼지 마시지 어우 아니 가까운 카메라 있잖아 어? 야 이거 어 이거 어 이거구나 헤헤헤 근데 이거 색깔 이상해 이 카메라는 아니 아버지가 낙지 좋아하시지 응 공항같은거 추적발 모든거 항상 있어야죠 배 그 옛날 한국에 고추 좋아하고 나루빼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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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없었어 그냥 노전 자기가 제일 비슷한건 우리 희생정신이 뛰어나지 자기가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모든거 같이 응 아니 말고 야 됐다 야 일단 딴 얘기하는게 그게 아니라 잠깐만 오늘 화면에 가지고 오고 OK OK Maybe one more round 야 빨리 내가 언제 아으 아으 난 사코메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하나 살 수 있냐 물어볼까 팔지도 안팔겠냐 근데 싸야지 나 기다려 야 지워졌어 지워졌어 남의 농상에다가 야 이거 10배분 해 프로모 한 5불정도 야 자기네 레스토랑 프로모탈라그러면 야 아니 근데 옛날에 카드라카페의 컵이 15불인가 15불인가 아니 자기가 그거는 틀리지 그거는 완전히 기념품이지 디즈니얼 자리 그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599 만약에 10불 안쪽이면 산다 10불 넘으면 내가 가방에 넣어줄게 하하하하 그거 하지마 야 한국에 덜 봐 10불 안 돼 너 한 동양값 친구에 주문 들었으면 그거 안 돼 나는 그냥 벌레 두고 놔 그냥 재떨이 두고 놔 아니 이거 기념으로 우리 저 김치네 집안은 정직한 거 빼면 시체야 그렇게 나는 정직해 그냥 몰래 아는 게 그냥 보는 데서 갔구나 응징하는 거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니네 당해봐라 이러는 거지 다 알아 네 너무 맛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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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타쿠맨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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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i 고마워 고마워 누구 찐 고 고마워 고마워 전생이구만 좀 너무 깊게 갔나? 정말 희망하다 벌써 먹었어? 오늘 성욕 좀 내는데 교장선생님 앞에다가 무릎 꿇고 우리 엄마 부르고 엄마도 잘해 우리 엄마가 영화 현장에 찍었잖아 아이가 웃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면 3학년인가 4학년 때야 그게 내가 뭐 없어서 한게 아냐 그냥 애들이랑 같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내가 좀 뭔가 특이한 걸 해야 된다고 3학년인지 4학년인지는 엄마한테 확인해봐야 돼 나도 가물가물해 이제 이게 필요해서 그런게 아니라 따릿하고 있잖아 범죄로 말이야 원인이 뭐고 그건 중요하잖아 에브리띵 이씨 에브리띵 에브리띵 이씨 페스티 프랭크는 한국이야 에브리띵 이씨 에브리띵 야 이거 매운거 맛있다 이거 볼리다 근데 이게 더 맛있다 어저께 감자탕을 먹어 감자탕을 먹어서 매우게 유스가 됐나봐 응 여기에 여기에 정말 맛있는거는 진짜 어니언니로 이만해 어니언니하고 햄버거 시켜? 햄버거 시키면 사이드로 어니언니 갖고 싶어 아니 돈 더 내야 돼 그러면 더 내지 뭐 1불이나 더 내 너 누나한테 돈 쓰는게 아까비 어떻게 니가 내꺼 아니야 내가 내는게 아니라 맛있어 니 돈이 다 내버린거지 야 내 빛을 제발 갖고 가라 야 누나가 빛이 더 많아있어 야 누나가 빛이 더 많아있어 야 누나 미국집은 눈물이 없었나 한국은 다 눈물이 있는데 괜찮아 텔레파틱 그 이유는 어디서 다음은 네 Arcana 네 그 메뉴는 모르원 모르원 네 우리 검색자 네비 네 클라멘 네 백립 pants 워낙 워낙 잘 모르겠는데 네 미안 네 I didn't mean a ring glass I understand So the peach tree is going to have caramelized onions, American cheese, bread and butter pickles and lettuce and then 79 sauce which is like Big Mac sauce and then the fox is like sauteed mushrooms, onions, bacon, swiss, ketchup, mustard and mayo Fox sounds good We'll take a fox Fox sounds really good Just one fox? Yeah, just cut it half Can we get an onion ring instead of that? Unfortunately, we don't have any onion ring Really? That is the most popular Yeah, I know I don't know why they got rid of it French fry is good Yeah, it's good We'll take the fry Oh Yeah, it's all changed the name It's been 2 years ago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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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it's been more tha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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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like this Oh, it's really good It's a lot of garlic It's really good The Fargo Is it too It's going in four years Four years Four years Four years Where did you go? Did you get the Anyway What did you go down? It was just going? No No I had to go together No 야 와일드윙 바에서 사진 쓴 것도 있잖아 마지막 공개 와일드윙이야 그래야 여기 왔었다는 거 마지막이면 얼마 줄래? 얼마 줄래? 나 있어 백불 백불? 놀러 가고 싶다 이따 놀러 가고 싶다 너무 놀러 못 갔어 그러니까 나 스킨장 가본 줄도 지금 20년이 가까이 노는 건 내가 최고래 진짜 나 스킨장 가본 거 아니다 나 지면 안 됐구나 네 지면 했어 그렇죠 이제 했어 자기랑 한 번도 안 갔지 작년에도 갈랑도 못 가고 그러니까 못 갔지 계속 내가 갈 때는 꼭 문이 많이 오고 지금은 괜찮을 거 같아 머리 자르는데 내가 못 알 수 있게 안 돼 진짜 나 그거 같지 내가 자기 머리를 처음 깎아지기 시작한 게 2014년이더라고 응 근데 난 10년 동안 깎아지 놨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유용비를 계산해 봤어 1만 불을 받아야 돼 내가 너 꿈이 작구나 1만 불을 받아야 돼 난 더 이상 안 받아 난 왜냐면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팬보고 오기 전에 말씀하자 배불로 맛없어 배불로 맛없어 이건 싸가야 되는데 햄버거는 먹어야 돼 응? 어? 어 싸갈 순 있거든 아니 싸갈 순 있지 근데 이게 더 싸가 더 맛있다고 나한테 이리야 저리 하지마 내가 먹고 싶은데 아무거나 먹을 거야 그냥 네? 내 맘이야 응 일단 건배하시면 제가 용서할게 용서같은 소리에 용서하기 싫으면 하잖아 그냥 난 그냥 막 그냥 이루고 막 찍고 싶은데 이러면 또 혼나니까 하하하하 에이 뭐 어떡하겠어 마누라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조를 잘해야 돼 자기는 응 항상 항상 왜 줘야 돼 왜 줘야 돼 형이야 왜 줘야 내주지 똑같이지 내가 똑같은데 내가 안 자기가 하는 이게 메인 메인은 자긴데 그럼 내가 안에서 밀어주는 거지 밖에서 널 밀어주는 거지 그럼 내가 가장이냐 어? 내가 가장이야? 응 가장이지 맨날 나의 가장이지 가끔은 가장이고 그치 가끔은 응 가끔은 하하하하 물어봐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안에 있고 밖에 있다는 내가 이해해줄게 내가 오케이 스탑 스탑 원 멀 땡 자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잖아 내가 자기를 보호하다기보다 그치? 아니야 자기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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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헿 뭔가 하네 나는 안에도 자기 밖에 있잖아 자기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왜 주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내 주라는 게 나는 내면은 내가 커버해줄다는 너한테 붙어져 틀잖아 바깥에서 뛰는 사람 따라 있고 또 안에서 해준다는 거는 생각하기 다른데 그렇구나 내가 이건 난 또 자기의 외조를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옛날에 공연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발 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하겠냐 어? 85원 준 거 알지? 5불짜리로 어차피 그거 내 건데 생생 내지마 아니 애들이 막 5불짜리 1불짜리 막 굴려놨더라고 가게에서 싹 들어왔어 왜 1불짜리 안 필요해? 1불짜리 열람하러 요즘에 애들이 돈이 없어서 어린 애들이 1불짜리 이겨갖고 오는 애들 있어 1불짜리 열람 캐시가 매상에 2, 3%뿐이 안 됐는데 손 닫기 바빠 2, 30%야 그 이유는 바이든 돈이 오잖아 3월달에 1490 그리고 4명 기준으로 보면 5,000불을 내나 어쨋든아 우리야 뭐 딱 둘이니까 그리고 우리야 뭐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애들 좀 많이 안 써 그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뭐 그때는 야 한 잔 마시자 나 쉬 말이야 또 야 못 가게 한 번 얼마 주겠네? 아까 잠깐 반짝이고 지금 사고 했구나 나무는 없으니 생각해 온다 온다 온다! 햄버거! 뭐 이름은 햄버거? 아프가?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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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좋아하지 않아 박스 켜챱? 켜챱? 다시 돌아올게 야 공화당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있잖아 태희 그 사람도 햄버거인데 테이스티버거라고 홍대에 있다니까 한국 갔을 때 꼭 먹으러 가자고 그쵸 난 바빠가 야 뭐라고? 햄버거 먹어줘야지 또 나 혼자 먹으러 갈게 내가 애들 또 오랜만에 전화해줄게 왜 한국하면 오늘 갓대전투가 아니잖아 그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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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예쁜 어린애 고생하면 나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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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고 있는거지 고마워 고마워 맛있다 고마워 똑같아 맛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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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튀김 오랜만에 먹을땐 맛있네 이번 식당은 진짜 상탈한텐데 신분이 몇몇이냐? 그럼 20명 남지 영어리가 큰놈 그제에서 하려고 하면 더 타격이 없어 그럼 몸질리 큰 놈이 펀치를 까면 알지? 파워가 엄청 센거 근데 그걸 빗나가잖아? 이 몸무게땜에 더 큰 재앙을 당하잖아 미국이 이래서는 거야 조그만 나라는 컨트롤하기 쉽지 뉴질랜드 봐봐 얼마나 멋있냐 자기야 나라 사이즈가 좀 틀려 한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큰 나라와 똑같은 뉴스가 있는 거야 자기야 우리 관리하기 편해 웃기지마 저항을 50대를 하는구나 100대를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물고기가 3만바리가 들어갈까 하셔봐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 말에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나라 사이즈로 하면 안 돼 내가 감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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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너한테 감겼어 방글이 구liness 뭐 너무 느긋났어 너무 조금 나오는데 box and the cheque please? box and the cheque? yeah, did you guys want to try any chunk of cake? oh, we're good 너무 조금 나오는데? 어우, 안 보여 진짜로 4개 맛있네? 4개 먹었죠? 안 보이란다 지금 5개 먹었죠? 어? 여기가 뱃살 까이잖아? 아니구나, 오늘 안 가고 그랬잖아 어 나 왜 이러나? 우버 불렀어 우버 우버 불렀어 우버 우버 불렀어 우버 진짜 차 앉아있다 치우니까 응 앉아있다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헬로 아 날씨 끊겨주네 이 아줌마 이렇게 켜 놓고 올려도 방한거야 구독과 공짜는 아 진짜 이거 아니지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에요 어 목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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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가고 탔는데 자기는 마음이 짠 다네 응 형이 오이 목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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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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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싹 목마리 목마리 그럼 몇시간이야? 얘네 배고픔 시간 됐나? 어? 몇시야? 아니야 아직 멀어서 알았어 오오오 새우쭈 영광으로 올라와 어 오빠한테 받는거 야 걱정 없는거 알아 오늘 술 좀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 비싸게 공중하게 할부인데 내가 스틱까지 10불 줬어 자기야 그 컵 하나에 헬로케일컵 3개가 구글고 싶은데 이게 너 마음이 진짜 더럽게 되잖아 야 너 꼭 씩 먹을 때 웃기놔아 어?OUR 오, 올라와. 이리 와, 이리 와.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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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얘는 뭐 소리? 교통사고나 소리를 해, 얘는. 아니, 얘는 왜 교통사고난 소리를 해? 왜 그러세요? 누가 잘 치였어? 왜 그러세요? 앉아서 누나 들어야 돼 얘도 은광이 죽었어 옛날에 예뻐서 너무 생각했지 얘 봐봐 지금 화장실 봐봐 좋지 살아와 아휴 행부를 그렇게 했어봐라 너 머리 속에 뭐가 있냐 Trekk야 난 좆다 이다가 너? 난 니가 워낙을 서졌어 오늘 원하는거야 나 퇴근해도 돼요?